북한 방송을 다루거나 북한 미디어를 다루는 쪽에서 보면 북한은 지금 그냥 젊은이들이 한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에 보면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웅장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마인드 바뀐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인드가 바뀌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뀔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커 봐야 얼마나 커 보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2016년에 탈북한 이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 연설의 어떤 부분이 결심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2016년 8월 10일 광복절 축사에 앞서서 제가 그것만 듣고 대한민국으로 오갔다고 결심을 했으면 상상 돌아야겠죠. 그거가 기본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된 거고요. 기본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또 만나보고 그리고 또 제가 살던 지역이 황해도 지역이고 그리고 또 제가 있었던 곳이 강원도 지역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TV를 다이렉트로 봤습니다. 많은 탈북인분들은 USB를 통해서 봤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TV가 다이렉트로 나오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본방이라고 하죠. 드라마도 본방 사수하고 저는 드라마는 안 보고 예능을 많이 봤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이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강원도 원산항 한전보이부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2006년도 2009년도 2007년도 여러 차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쌀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 뵌 거죠. 그 국민을 만나보면서 제가 미디어로 보던 대한민국이 실제 그런가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차도 만든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미디어로 봤던 대한민국이 사실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대한민국 꼴을 볼 때 무슨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보진 않았어요. 적대감을 가지고 본 거지. 근데 그걸 계속 보다 나니까 어느 순간 어느 계기점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계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고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렇게 북한에서 적들이라고 배워졌던 대한민국 국민이 안녕하세요 하는데 말이 통하는 것 자체가. 제가 원산항에 있으면서 뭐 러시아 중국 일본 여러 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뭐 손짓 발짓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한마디가 참 저에게 무슨 신경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제가 이제 2010년에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보이부에서 일하면서 그때는 뭐 또 공공연하게 또 대한민국 TV를 봤겠죠. 통제하는 쪽에 있었으니까. 저희 집은 뭐 통제를 안 하니까.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밤에 순찰을 돌고 들어와서 TV를 보는데 북한 TV라는 게 너무 식상해요. 똑같기 때문에 뭐 오직 당을 위해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30년 동안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좀 봐야 되겠다고 또 한국 TV를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이제 그때 아마 제방일 겁니다. 제가 9월 달에 봤으니까 2016년 8월 15일 전 전 박근혜 대통령님의 광복절 축사를 거기서 우연치 않게 듣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에 계시는 간부들이든 주민들이든 새로운 길은 열려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라라는 액션을 취해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뚜껑이 열려온 거예요. 야 대통령이 오라는 데 가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된 거죠. 뭐 일단 뭐 다른 국민들이 제가 원산항에서 만났던 국민들 대한민국 좋다고는 얘기했지만 뭐 그렇게 저의 심금을 올리진 못했죠. 왜냐하면 그게 뭐 제가 가면 어떤 신세를 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오라고 하니까 착각을 한 거죠. 야 대통령이 오는데 가야지 하고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북한 보이부에서 엘리트로 활동하시다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놀랐거나 예상과 달랐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이 보이부라고 하면 다 뭐 솔직히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은 보이부라는 소리를 잘 못합니다. 때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보이부에서 했다고 하면은 통제기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단속하고 통제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은 자기네들 못 살게 했던 사람이에요. 못 살게 했던 제가 직접 그러진 않았지만 보이부라는 자체가 이제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동량을 장악하고 감시하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부라는 것은 이제 정치범들을 기본 정치적으로 많이 엮어있는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월북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게 중국으로 월경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월경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사하고 하면서 북한의 조사 방식은 뭐 우리 조사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인권이 보장 안 되는 깡패 국가이기 때문에 부타도 하고 하니까 그런 보이부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북한 보이부라는 것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뇌물도 또 많이 받아먹고 사니까 뭐 보이부라는 인식은 그렇게 안 좋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보이부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한마디로 못 살게 하는 것이죠.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시스템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도 북한의 이제 정치적으로 뭐 북한 체제가 어쩌고 저쩌고 연구하는 것은 좀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일단 간단합니다. 북한은 우리처럼 뭐 어디에 직장에 취직을 하려면 뭐 자기 속에 선호해야 되고 몰라야 되고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고요. 북한은 이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사회, 권력사회이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쓰갔다고 하면 그냥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뇌물을 주면은 보이부도 단가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보이부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려있는 건 있어야 돼요. 토대는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주면은 제가 있을 때 당시에 2015년, 2016년, 2014년 당시에는 그랬어요. 1500달러부터 시작했습니다. 1500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기는 3000달러까지 했는데 근데 이거는 하도 황해도라는 지방이라서 그렇지 평양은 또 하죠. 평양은 뭐 제일 적은 게 3000부터 라고 합니다. 그렇게 뇌물을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권력이 또 높은 사람들은 야 이 사람 보이부에 갔다 이거라 뭐 화물은 또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보이부에서 이제 백공구 연합지휘부라는 곳에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백공구 그룹밤, 백공구 상무 이렇게 많이 통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백공구 연합지휘부인데 백공구 연합지휘부라는 것이 보이부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총책은 당기관입니다. 당기관에서 당, 행정, 정치, 행정, 보위, 검찰, 온갖 뭐 경찰까지 다 합쳐가지고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상설 조직입니다. 상설 조직이 아닙니다. 비상설 조직인데 이제 한류 단속을 하는 거예요. 백공구라는 거는. 북한에 뭐 많이 이제 한류 문화가 많이 퍼져 있거든요. 뭐 특히나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북한 사정으로 놓고 말하면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외제적으로 봤을 때는 많아 보이는 거죠. 근데 내제적으로 봤을 때는 적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단속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 인식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다는 것보다도 좋다라고 말하면 모든 걸 뭐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섰다는 걸 북한 중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전 세대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북한에서 뭐 띠띠밥은 자동차 뭐 쌀 씻고 뭐 대한민국 간다 뭐 이런 동시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이 못 산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언젠가부터는 교재에서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안 믿거든요. 한국 물건 써보고 한국 음식 먹어보고 뭐 저도 북한에서 초코파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먹어보고 했는데 못 사는 나라가 이 정도의 맛을 낼 수 없는 맛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뭐 아무리 닫혀있는 폐쇄적인 국가이지만 어디서 중국을 통해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귀로 대충 눈으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못 산다라고 표현을 못합니다. 단지 이제 현대판 식민지라고는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은 북한에서 진짜 지금은 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당당하게 쓰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간단한 실례로 제가 이제 탈북할 때 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서해바다로 수용을 쳐서 왔는데 제 친구한테 제가 대한민국 가자니까 몰랐어요. 제 친구가. 대한민국이 어디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한국은 다른 나라. 남조선은 다른 나라. 서로 다 다른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랑 국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제는 모든 교재나 그리고 또 신문 다 남조선이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몰랐습니다. 얘는 남조선 그리고 북한은 뭐 북조선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자기네는 자기네 국호를 쓰잖아요. 조선민주신민공화국이라고. 그만큼 우리는 한반도다라는 명분을 그래도 세웠어요. 남조선 북조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아는데 교재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남조선인가 보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2016년 서해바다를 수영해서 탈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과 물리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서해바다로 수영쳐서 온 이야기를 하려면 신사임당에 하루 영상을 나가도 부족할 이야기인데 팩트만 말씀드린다면 일단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광복철 축사를 듣고 가갔다고 결심을 해서 제 친구한테 9월 15일 날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가자고 하니까 저희가 살던 곳이 황해도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중국을 통해서 베트남을 통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삼국으로 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2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안이 뭐냐?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빤히 다 보이는 강화도예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하고 어릴 때부터 연안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연안에서 바라보이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강화도 말도로 돼 있습니다. 강화도 말도에 해병대 한계중대가 나가 있는데 거기 태국길을 목표로 삼고 가자 라고 결심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친구하고 바다로 오게 됐는데 또 바다로 왔다니까 그냥 바다로 숨쳐서 해수욕장 들어가듯이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차라리 지리밭을 건너서 오는 게 더 위험하다는 데 저희도 역시 바다로 나갈 때 지리밭도 있고요. 전기철전방도 있거든요. 그걸 다 걸쳐서 오는 거예요. 그걸 걸쳐서 바다로 입수를 해서 썰물 때 몸을 실어서 한국 내려올 때 같이 제 친구하고 한 6시간 동안 수영을 쳐서 온 것 같아요. 이제 학교 때 같이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였고 그리고 그 친구는 보이브에 있었던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일반 북한 주민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이제 한국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신고를 한다고 하면 저는 또 빠져나갈 길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 친구의 사상을 검증해보느라고 그랬겠다. 그러면 보이브에 있는 친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북한 일반 주민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도에 따라서 보이브에 있는 사람을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사상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친구가 와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저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원래 사실은 탈북을 먼저 했던 친구예요. 북한에서 제가 있었던 지기가 보이브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지간이라도 나는 탈북을 한다고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북송됐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이것도 오랜만이 아니고 진짜 잘 말 안 하는 건데 제가 제 친구하고 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군함에 올라탔을 때 그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조사기관에서 나와서 거기서 대충 군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는 인터뷰 그리고 기자들이 와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할 테냐라고 의향을 물어봤거든요. 저희는 이제 귀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보이브에 있던 장교가 귀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방송에 하겠느냐. 그거를 했었는데 기자회견을 하겠느냐 했었는데 알아갔다고 했어요. 왜 알아갔다고 했냐면 저하고 친구하고 그 무인도에서 잠깐 있었는데 무인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가서 성령하고 북한 다시 들어가자고 했었어요. 북한 체제 무너뜨려갔다고. 제가 이게 진짜 하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각을 안 해가지고 기억이 사무사묻 없어졌는데 이런 인터뷰를 자꾸 하단하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는 것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점차점차.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말을 했구나. 성령수라고 우리 북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북한 체제 무너뜨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나 혼자 살갔다고 온 것이 기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북한 체제에 대한 부당성을 제가 북한에서부터 알고 있었나봅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지도자라고 갑자기 김정은이 죽으니까 지가 떨거덩나서니까 솔직히 재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재수 없었습니다. 20대에 갑자기 생뚱구치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나라의 지도자였다고 해가지고 자식도 갑자기 지도자로 나오니까 저도 거기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제의 부당성을 조금 감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가지고 바로 그냥 저희 성령하고 북한 다시 들어가서 북한을 우리만큼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어떤 것에 잘 먹혀들어갈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정보국이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장악하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심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보면 북한이라는 것을 제 고향이라는 것을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북한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개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하니까 북한에 이제는 가기 싫어졌네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북한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 한국에 처음 오자마자 달랐던 거요? 네. 그냥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한다. 그 외에는 너무나도 다 놀랐습니다. 아무리 제가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보고 미디어를 봤다고 해도 실제 제가 몸으로 체험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를 말씀드리면 그랬어요. 아무리 제가 북한에 어떤 위치에 있던 지간에 보입에 있었든 뭐에 있었든 한국에 오면 다르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비교적 이 닫혀있던 그리고 또 통제 속에 살던 그 마인드는 꼭 어느 구석에 있어요. 그건 뭐 외교부에 있든 뭐에 있든 뭐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아 아직 북한 냄새가 난다라는 게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거지도 그렇고 북한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계급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내가 북한에서 외교관 뭐 외교관을 했는데 뭐 이런 자기를 높여보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다 그런 우리나라는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특별히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뉘앙스라든지 행동거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아 조금 뭐라고 하죠? 아 이게 아직 우리 다 못 빠졌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아 적응 힘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다는 거는 뭐 거짓말이고 네 어려웠죠. 뭐 모든 것 자체가 지금도 제가 대중교통을 잘 이용 못해요. 그래서 서울 올 때도 이렇게 힘들게 자꾸 차 끌고 다니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직 습관이 안 됐어요. 처음부터. 네. 뭐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이 얼마나 많아요. 시골까지 다 있잖아요. 그거를 아직 이용을 못하는 게 이 핸드폰으로 앱이 다 있잖아요. 그 앱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할 때 처음에 왔을 때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면서 무슨 핸드폰 번호요. 뭐 주민등록번호요. 이런 걸 막 쓰지 못하게 그리고 알려주지 못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적는 것도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하나하고 그리고 또 북한군의 현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조금 약간 시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너무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에서 뭐 자기네가 핵 보유금을 헌법화한 것도 물론 헌법화했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될 건 사실은 핵 보유를 한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몇 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북한에서는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도 김정은이가 수부대에 가서 훈련하는 거 보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대통령의 그 국군의 날을 맞아서 한 그 연설사를 김정은이도 넣었겠죠. 봤겠죠. 그거 보면서 그랬잖아요. 핵을 보유한 나라인데 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까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했던데 물론 뭐 핵을 갖다 대면 어느 군사무력이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면서 느끼는 것도 그거예요. 김정은이 그 핵을 뭐 정당에는 사용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하자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 나라는 다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세계에서 핵을 쓴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핵을 다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고 있는 거지 무슨 뭐 그걸 갖다 전쟁이라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맞지 않습니까. 핵을 뭐 쓴 건 아니잖아요. 뭐 러시아가 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북한은 뭐 잽도 안 되죠. 내 우크라이나인데 저는 핵을 안 쓰고 있잖아요. 핵 쓰겠다고 위험만 했잖아요. 왜냐면 핵을 쓰면 그 나라는 전세계 규탄이라는 건 더 말할 거 없어요. 따라가기도 보긋보긋해가지고 그렇게 숱한 아사다를 내는 북한에서 핵을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역시 희박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북한 구원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북한군은 뭐 우리가 항상 뭐 미디어를 보면 그렇잖아요. 북한 진짜 한심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대도 있겠죠. 그러나 또 전쟁하는 부대는 전쟁하는 부대도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높은 말씀드리면 북한군은 어쨌든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군에 대해서는 너무 또 얕잡아봐도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북한군이 너무 약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핵은 보유한 깡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군의 복무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는데 복무 중 보상이나 혜택이 거의 없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북한군의 복무 조건과 보상 체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복무가 10년입니다. 마르면 많다고 해야 되나요. 120개월이니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기절할 거예요. 120개월 가라고 하면 북한 우리나라는 20세 학교를 졸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17세 졸업을 하네요. 17살에 나갔다 27살에 들어오거든요. 야 기차죠 뭐. 갔다 오면 저도 피부가 완전 박살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 졸업하고 군대 나가가지고 동상이에요. 동상.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군복무하고 원신 분들 얼굴 보면 그냥 바로 그냥 표현합니다. 아 저 사람은 군복무했구나 안했구나. 그리고 일단 북한군이 아무리 공급이 좋다고 해도 북한 부대 자체 생활의 시스템 자체가 열악해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는 부대가 진짜 손가락 안에 몇 개들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반 부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연하죠. 자체로 농사져서 먹는 부대도 있고 공급이 적어가지고 진짜 영양실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영양실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제가 봤어. 영양실조 있는 거. 근데 다이어트해서 영양실조 온 거고 그거는 본인이 안 먹어서 영양실조 온 거고 북한은 너무 안 서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 온 거고 그런 영양실조들이 많아가지고 영양실조 병동이 다 있잖아요. 군대 가면은 먹는 이런 식량 문제가 진짜 북한에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못 먹어서 영양실조 못 먹어서 부대가 한심한 곳 이런 것들이 많죠. 군복무가 10년인데 우리나라는 휴가가 가끔 가끔 있나봐요. 정확히 제가 군복무 대한민국에서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북한은 10년 군복무 하면 휴가라는 게 없어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휴가는 없고요. 휴가제가 표창휴가제라고 있습니다. 표창휴가제는 이제 군부대에서 특별하게 군복무를 잘하는 군인이라든지 모범군인을 말하겠죠. 그리고 군사퍼레드에 참가했다든지 불붙는 집에 뛰어들어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초상화를 가지고 나왔다든지 어쨌든 특별한 조건이 붙어야지 갈 수 있는 표창휴가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부대가 먹는 사정이 긴장 없으니까 먹는 사정이 진짜 열악하니까 잘 사는 집에 애들을 뽑아가지고 선출을 해가지고 집에 보내서 식량을 구입해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표창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식량 구입하러 갔다 오는 사람들이니까 식량 휴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 한 달이면 한 달 어떤 애들은 제가 알고 있는 친구에는 10년 동안 군복무하는 동안에 부대 생활을 1년밖에 안 했어요. 9년은 집에서 있더라고요. 왜 9년 동안 집에 있냐 했더니 매해 쌀 500kg 돼지 3마리 뭐 이렇게 보장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복무를 집에서 하는 거예요. 계급도 집에 있는데 계급이 올라가고 있어요. 초급병사에서 1년 있다 중급병사 한 3년 있다 상급병사 막 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전역할 때 이제 전역 뭐 전역증을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갈 때 중사 달고 가는 거예요. 너 어떻게 중사하니까 자기 중사봐 집에서 군복무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일은 뭐 이거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10년 군복무하는 건 우리가 가슴 아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10년 동안 시라리하고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와서 9년 동안 집에서 놀다 가는 이런 부조리한 현상들이 북한에서는 많죠. 그렇죠. 뭐 혈기왕성한 나이 뭐 10년 동안 했으니까 일단은 사랑을 못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데이트도 못하고 그냥 오직 데이트는 매트리스하고밖에 못해요.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보상체계를 안 좋다고 평가하는 거는 북한을 완전 야 뭐냐 이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보상체계라는 게 뭐 우리는 저게 지폐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온 해병대 그쪽에서 북한 사람을 발견한다든지 뭘 어쨌든 보상을 해주는 거 보면 표창도 29박 30일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북한은 그런 휴가는 없잖아요. 14박 15일이 최고의 표창 휴가인데 근데 표창 휴가라는 것도 그래요. 갔다 오느라면 시간 다 버려요. 우리처럼 서울에서 부산 내리가는 거 몇 시간이면 내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한 거리 서울에서 부산 내리가는 거리 가려면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럼 뭐 일주일 갔다가 잠깐 얼굴 보고 일주일 올라오면 끝나요. 그래서 그거는 보상을 북한의 보상을 굳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 자체가 조금 창피합니다. 월급 있죠. 있는데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예를 간단한 실내로 제가 저의 월급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이라는 계급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중위 대위를 넘어가잖아요. 근데 북한에 소위 중위 상위대위를 되어 있거든요. 상이라는 계급에 있었는데 그럼 중위라고 할게요. 중위라고 하면 제가 중위 월급이 2750원 정도였습니다. 북한 돈 2750원 정도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원이에요. 환율로 따지면 그리고 북한에서는 2750원 가지고 계란 몇 달 사갔나? 그 정도예요. 그걸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병사들은 월급은 얼마 받겠어요? 몇백원 받아요? 그걸로 뭐래요? 그러니까 월급 개념을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 사원주의 시스템하고 사회주의 시스템하고 완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급을 줘서 살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북한은 월급이라는 거는 그냥 노임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월급이라는 말을 노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입비라고 해야죠. 회비 우리나라는 회비 같은 거예요. 그게 조금 내고 가치고 그게 개념이 그 월급에 대한 개념을 굳이 얘기하자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부 탈북민 군인들은 한국군보다 북한군이 정신력이 강하고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북한군이 실제로 한국군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투력 차이는 상당히 차이 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동 반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무장장비에서는 북한은 거의 다 수동이에요. 다 사람이 돌리고 사람이 나와가지고 켜고 해야 되니까 그거 뭐 무장에서는 더 말할 것 없고 제가 이제 어쨌든 그 무장 장비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놓고 말하면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한 3년 이후부터 군부대 강의를 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은 특전사 강의만 하고 있는데 일반 부대하고 특전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특수부대하고 일반 부대에 갔을 때는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부대가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딱 보니까 전쟁하면 질 것 같은데 라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지 살았지도 이제 뭐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만성화라는 게 생겼나 봐요. 만성화라는 것이 생겼고 그 71년 동안 뭐 다른 일들이 특별히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짝 NLL에서나 무슨 뭐 서해해상에서 있었고 이런 후방 부대에서는 특별히 뭐 그렇게 북한하고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주족이 북한인 거는 이젠 명명백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도 우리를 주족이라고 했는데 제1의 주족이라고 했는데 미국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주족이라고 했는데 그 주족이라고 한 나라를 우리는 적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족에 대한 그 주족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자요. 다 자고 관심이 없어요. 일단 자는 거는 저는 그래요. 피곤하시니까 자할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북한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북한에서 강의 시간에 이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북한군이 졸죠. 어떻게 될까요. 저 터집니다. 어디다 대고 자냐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약간 조금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정훈 장결인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장결인들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가니까 애들 뭐야 군인들 찾는 거를 애들하라고 찾아가지고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아니 국민들을 애들하라고 찾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게시판이 있대요. 아니 무슨 학교예요. 학부모 게시판이 있듯이. 이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막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좀 상황이 웃긴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국민들인데 학부모들이 거기에다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뭐 무슨 훈련을 그딴 식으로 하니 아니 뭐지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특수부대 가서 그 인식이 바뀌었죠. 아 특수부대 강의 가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싸울 군인은 따로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특수부대가 북한군하고 전면전에서 싸워가지고 이긴다. 물론 우리 기기야 부대도 그렇고 보병도 그렇고 그런 부대가 있어야지 무조건 이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군인의 아우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우라는 확실히 특수부대가 특수부대더라고요. 눈빛 자체가 달라요. 강의를 하는데 북한군을 그냥 심어먹을 것 같은 눈빛을 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듣겠죠. 아 뭐 장비도 좋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또 그 일반 부대에 있는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남과 북이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분들도 용감히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데 그것 보여지기는 조금 평화로 여유로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북한군은 아무래도 군인들을 구타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열이 조금 빡세죠. 근데 아무데나 같은 것 같아요. 북한군은 이제 10년 군복무를 하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3년 동안은 빡셉니다. 3년 지나면 군대 짬밥이 조금 배겨가지고 요령을 좀 알아요. 왜냐면 패턴이 그대로잖아요. 패턴이 그대로기 때문에 3년이면 이제 온몸이 만성화가 됐어요. 아 이 시간이 뭐하겠구나 자동적이에요. 그리고 밤에 짬탕도 쳐요. 그 뭐 어떻게 10년 동안 그 병행에서만 있겠습니까? 밤에 되면 어느 정도 사관의 위치가 올라가면 마을로 도망쳐가지고 뭐 조금 여자도 만나다 오고 술도 먹다 오고 뭐 그래요. 북한군의 규위라고 해서 뭐 이렇게 빡센 건 아니에요. 진짜 몇 년 동안만 그렇고 이 부사관들 정도 되잖아요. 부사관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한 5년 이상 지나잖아요. 그러면 뭐 사회도 나가서 이것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고 그래서 전역할 때 애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애 낳고 와이프하고 같이 가요. 전역할 때는 27살의 전역을 하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쟁을 두려워한다고 하셨는데 과거와 비교해 북한 군인들과 일반 주민들이 전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이 변화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뭐 북한 주민들이 2300만 정도 되는 북한 주민들의 머리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려운 건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북한에서 있으면서 정보부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또 동향을 장악한 데 전쟁을 그렇게 쏙 서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와 달리 기존에는 이제 군대 나갈 때 통일병사가 돼서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통일 수첩이라고 병사의 수첩에 나갈 때 통일병사가 돼서 돌아오니라 뭐 이딴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적합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점점 이제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MZ세대라고 하는데 그 94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이제 혜택을 못 받고 살다 나니까 혜택이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당에서 뭘 아니 내가 왜 굳이 당에 충성을 해야 되냐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북한 체제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그 정도의 인식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인식이 변화됐는데 그 군인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군복무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충족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대체로 이야기하면 그랬어요. 전쟁은 불가피하게 만약 일어난다고 하면 남북이 다선해본다.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전쟁 영화도 볼 거 아니에요. 전쟁 영화보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영화는 없어요. 솔직히 다 한쪽이 맞으면 한쪽에서도 시생이 있어요. 수가 많으냐 적으냐인데 그 적은 인원에 솔직히 말하면 죄수 없으면 그 사람이 들어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외부와 차단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전쟁 위협을 통해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정치적 쇼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북한에서 제가 있었을 때는 그랬어요. 북한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도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북한 내부의 상황이 좀 어려워지거나 북한 주민들의 동료가 일어나면 내부적인 상황을 외부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간단한 신뢰로만 하면 연평도 폭역전도 그렇고 연평해전도 그렇고 다 보면 북한 주민들의 동료가 많을 때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기 어렵냐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개성공단 폭파 사건도 그렇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집권했을 때 10년 안에 북한 주민들 강성대국에서 사는 나라 강성대국이란 나라에서 살게끔 막았다고 했어요. 군사도 강하고 먹을 것도 많은 흥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실현는 멋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북한 주민들의 동료를 외부로 돌려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이 그렇게 아무리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부적인 동료 그 민심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돌릴 그럴만한 배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한국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분당국가로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정전협정문을 맺고 있는 나라예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자꾸 돌리는 겁니다. 이런 정치 방식은 북한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같고 이런 내부적이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거는 못 놓고 못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국 때문이다. 그런 쇼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이런 정신들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한 동료 이런 것들이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 갑자기 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놈들이 또 그러네. 이놈들 때문에 또 못 살게 되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우리처럼 인터넷이 안 돼요.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완전 차단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아니까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북한에서 보이브에 있었다고 하지만 연평해전 연평더폭 다 한국에서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성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보니까 그거요. 잘 사는 나라에서 혹시 왜 못 사는 나라를 도발을 하겠냐.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거 알까요? 모른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미국을 등에 얻고 자꾸 이제 북한을 괴롭히느라. 핵. 북한 사람들은 핵 가지고 있는 거 되게 긍지어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같아요. 계속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봐라. 이렇게 한국하고 미국이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핵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믿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적으로 돌리면 북한 사람들이 빨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그 내부적인 상황을 외부적으로 돌리는 것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저는 북한 당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 굶주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게 막말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가지고 그 먹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은 돼요. 그런데 사람이 잘 먹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 배부르면 무슨 생각합니까? 딴 생각이에요. 그냥 신경은 하나에만 쓰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밥. 그럼 내가 이 체제에 대한 아무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왜 그래요? 먹고 살기 신녀를 누가인데 내가 뭐 그 나라 대통령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면 사람이 배부르면 우리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면 무슨 생각 납니까? 1차 어대를 가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고기 먹으러 가고 2차 어대가 아니라 부르러 가잖아요. 상처가 돼갔던 맥주 먹으러 가잖아요. 배에 무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갔다는 신경만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만 하니까? 식당 갔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노래방과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일단 먹고 봐야 돼요. 그 감상국은 식후용이라고 먹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도 그걸 뻔히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알고 굳이 배부르게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간신히 살아갈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능력이 있거나 머리가 좀 트인 사람들은 장사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때문에 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핵은 자기네 나라를 보유 지키기 위한 그냥 큰 하나의 방패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글쎄 제가 어쨌든 북한에 있었을 땐 지금 세대 지금의 북한 사람들은 제가 모르죠. 가서 제가 알아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젊은 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흔히 북한 방송을 다루거나 북한 미디어를 다루는 쪽에서 보면 북한 지금 그냥 젊은이들이 한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데 보면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웅장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예능 프로그램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마인드 바뀐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인드가 바뀌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쁜 것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마인드가 바뀌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뀔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커봐야 얼마나 커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큰 능력치만큼 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북한도 갖고 전 세계적으로 같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세 곳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잖아요. 북한 젊은이들 같아요. 하지 말라니까 또 궁금하고 해보고 싶은 건데 자기네가 자기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체제를 바꾸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큰 울탈에서 당에 충성하되 나만 바뀌는 거예요. 난 나만 그냥 약간 바뀌는 거.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세월이 흐르면 그때 되면 이제 바뀔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심의해요. 북한에서 한류가 퍼지는 것에 대해 김정은이 청소년까지 처형할 정도로 강하게 통제한다고 하셨습니다. 한류가 북한 체제의 위협적인 이유와 김정은이 청소년들을 처형까지 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이제 한류 문화를 받아들인다. 이거는 진짜 제가 저는 거짓말을 잘 안 치는데 잘 안 치는 게 안 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아 그분 되게 마음에 제가 와닿더라고요. 대개 북한에서도 엘리스 대학을 졸업했고 한국에 와서 저거 하는데 방송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북한 젊은 세대들이 다 한류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실제 한류를 북한에서 소화하는 사람들은 20-30%에 해당밖에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마인드가 변했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이를 그 정도로 싫어하잖아요. 그럼 북한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물러졌어야 돼요.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물론 나도 방송이니까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뀌었다.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체제를 싫어한다. 뭐 어떤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김정일 때부터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련은 사실은 뭐냐.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왕족처럼 김정은이를 우러러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끼리끼리란 말 아시죠. 학교 때도 그렇고 담배 피는 애들은 담배 피는 애들끼리.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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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하면 북한 체제가 이제 무너질 것이다. 북한 체제 지금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놀았기 때문에 자기 주의에 그것만 보였던 겁니다. 북한 충성스럽게 당에 충성하던 사람들은 당에 충성하던 사람들하고 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물에서 놀던 사람들에게 때는 자기 물을 평가하는 거지 북한 전반을 평가하면 진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처럼 쫙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러면 전쟁 이후에 한 20, 30년 후에는 벌써 무너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김 씨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는지 말하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왜냐하면 저한테 보위부에 있는 사람한테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부정적이라는 것보다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자기한테 쳐져 있는 울타리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래요. 북한이라는 것은 조선 본건 왕조 시대를 걸쳐가지고 일제강정기 시대를 걸쳐서 김 씨 왕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춘성해야 된다는 거는 있어요. 조선 본건 왕조 시대도 그랬잖아요. 왕이 아무리 똑똑 친 것이든 왕 씨는 계속 유지됐잖아요. 그것처럼 왕이 있어야지 자기네가 유지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들은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아직까지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돌아가는 건 애매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많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조선 본건 시대도 그랬고 무슨 뭐 다 이렇게 자기네가 힘들면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에는 옷걸이 된 건 그거죠. 그 차단하는 것. 제가 대학원에서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대한민국 국민인지 국민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들 뭐 이런 무슨 기자 역할을 한대요. 그 사람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북한에서 사시는 분들이 삼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거나 중국으로 가거나 어디를 해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봉기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문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진짜 저건 말도 안 되고 사람이 북한에서 못 살아봐서 그런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말씀드리면 솔직히 심장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족에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아들, 딸, 자녀들도 있고 어머니,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있어요. 내 온 가족이 도합 2, 30명이 돼요. 내가 그 북한 체제를 위해서 북한 체제를 반대해서 시위에 내가 나사가 했다. 그러면 이 온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근데 그게 나뿐만이 아니고 10명이 나오면 몇 명이 되나요? 2, 300명이 됩니다. 북한에서 2, 300명 죽이는 거 야 그게 너무 많아서 아니에요? 몇백 명 아사자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눈 까딱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봉기가 일어나지 못하게끔 벌써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단속 통제 기관들이 보위부 보위부에서 보위부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보위부 북한의 말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찰인데 북한에서는 인민보완성 검찰 청년동맹 농군맹 직맥 이런 모든 조직들이 다 그런 감시를 하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그렇게 감시 통제 시스템을 호술하지 않아요.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 북한은 이제 감시 통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처럼 실직 뭐 이렇게 현대화돼가지고 CCTV로 보는 건 아니지만 다 눈과 귀로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봉기가 일어나려면 일단 자기 온 가족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솔직히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제 심장에 손을 놓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자유를 지키갔다고 내가 그렇게 나섰다가 이 아들을 주기갔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좁으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그걸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끝도 없는데 뭐 일단은 여기서 만약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5명 7명이다면 그 7명이 다 감시를 해요. 그렇게 하게끔 만듭니다. 왜 왜냐하면 북한을 북한을 알게 모르게 움직이는 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위원들이 고용하고 그리고 또 보안서에는 보안서대로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정보원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정보원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5명 서로 다 감시를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등도 남이다. 그만큼 감시 통제 그리고 또 정보원들을 고용해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통제하기 때문에 진짜 짧은 일 때문에 긴목난 한다고잖아요. 말 한마디를 되게 조심히 해야 돼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나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대표님이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나아진 점이나 악화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래도 북한에서 3대 독재자 체제 밑에서 다 살았거든요. 김일성 시대 때는 어려긴 어렸지만 어쨌든 8살인가요? 9살까지 김일성이 통치하여 서있었고 그리고 22살 23살까지 김정 이지의 통치 밑에 있었는데 김정은 이가 집권한 이후에 북한에서 흥기적으로 잘 산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초반에는 초반 분위기는 왜냐하면 유학팔에 젊었어 그리고 처음에는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밑에서 일반 지도층에서 인민들에게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갖다 쳐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잘 살 것 같다 이런 희망을 가졌던 적은 있습니다. 솔직히 잠깐이라서 그렇지만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변화가 없어요. 계속 사람만 죽이는 거지 특별한 변화를 없었거든요. 뭐 진짜 특별한 변화라면 특별히 사람을 많이 죽인 거죠. 고부부까지 막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변화 외에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변화가 특별히 없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점점 인식이 조금 변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잘 산다더니 잘 산다더니 왜 이렇게 계속 이렇지 이렇지 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서 김정은이도 뭐 다른 것들을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뭘 따라해가지고 생산도 하고 국내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뭐 북한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국제사회적으로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깡패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뭐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자체로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죠. 어? 김정은 시대에서 변한다는 변하는 게 없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북한하고 통화를 해보면 그거예요. 코로나 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먹고 살기 점점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전화하니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제2의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은 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북한은 역시 코로나가 저거 되면서 확산되면서 닫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걱정인 거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에도 그러니까 김정은에도 솔직히 말하면 김정은이 자체도 그럴 거예요. 죄수 없다고. 뭐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뭐 달려보려 하니까 뭐 구빈돌이라고 하더니만 코로나가 터지도 않으니까 북한 주민들의 이의식이 김정은에 대한 이의감정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예전보다 더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약간 좀 변했을 거예요. 그러다 또 올해죠. 홍수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은 기본은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거는 둘째고 그리고 우리처럼 여행 가는 건 둘째고 호미태 구멍무 두메구자가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충족시켜달라. 그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무래도 민심은 좀 독려되는 것 같아요. 하노이에다 저도 많이 관찰을 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거는 잘 살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김정은이는 쇼를 한 거예요. 시간 벌이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또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쪽에 있는 놈들도 많이 활동을 했겠고 김정은이 저는 그거예요. 가가 핵 때문에 시간을 벌던 그리고 ICBM 때문에 시간을 벌던 무조건 이거는 시간 벌기 위한 꼼수였다.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북관계고 뭐고 미국과의 문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 폭발도 그렇고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다 벌고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안변에 있는 그 핵실험장은 이미 전에 폐기했어야 될 거예요. 그걸 갖다 그냥 뇌물로 준 거예요. 마치. 그리고 다른 데 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는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어때요? 뻔뻔하게 이제는 다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하노이 회담은 김정은이가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잘 모기기 위해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항상 100% 제가 100% 그때도 그랬어요. 어떤 전문가 분들도 북한 이제 핵 포기하고 북한 주민 아니 저는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건 쇼다. 거짓말이다. 저는 질탄받았습니다. 질탄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핵 포기 절대로 안 합니다. 통일은 이제는 더 우리나라에서 더 통일 통일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이제는 통일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개 국가로 완전 자기네가 북한에서 지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가 아니었던 건 아니지만 두 개 국가로 자기네가 지들이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한반도 지도도 반쪽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 통일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솔직히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희망이었어요. 통일은 전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이런 행태를 벌이기 전에는 북한에서 통일 통일을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통일 노래도 많이 나왔고 통일 열차 달린다 통일에 대한 노래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런데 그거를 북한 주민들의 희망을 아야 싹 자체를 그냥 증명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하고 저 북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여기서도 아마 북한 주민들만의 김정은이와의 이제 트러블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토록 김일성이 김정일일 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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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에다 잘 산다 라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갑자기 통일을 안 하는데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아야 통일 자체의 말을 빼래?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북한 사람들이 살아온 데에 의하면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더 통일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고 북한은 뭐 통일을 어떻게 간에가 이제 남북관계 문제도 그렇고 남북관계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북관계 문제를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제쳐놓고선 남북관계 개선을 과연 이게 좀 평화롭게 하겠는지가 저는 우려돼요. 저는 그 논문 논문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속상해요. 핵은 뭐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뭐 가령 뭐 세계에서 핵을 포기한 나라도 하나 있잖아요. 뭐 파키스탄인가 어느 하나 하나가 그 핵을 포기한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하고 북한하고는 다른 사정입니다. 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자꾸 북한 비핵화를 그만 논의하고 북한의 핵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뭐 이거를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대형 대책을 세워야지 무슨 북한 비핵화를 자꾸 아직까지 책상만에서 의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는 비핵화 하나 같다는데 왜 자꾸 그 비핵화를 자꾸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또 핵을 고도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애들의 심리이고 사람의 심리인데 자꾸 비핵화를 이야기하니까 그 핵을 더 가져야 되겠네 계속 저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핵화에서 의논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상황이 그렇게 된 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거에 대형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자꾸 미국의 핵 우산을 가지고 자꾸 우산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무슨 그런 생각으로 합니다.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뉴욕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또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 자의적 국방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거 북한에서 그 비핵화를 우리나라에서 자꾸 비핵화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쏴줄지 안 쏴줄지 모르는 아무리 군사동맹 우호가지만 그걸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안 쏴주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뭐가 돼요? 그 제2의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에서 가슴이 아파서 조금 급발진이 느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후계자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후계 구도는 어떻게 형성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김주혜가 만약 북한의 최고 군수통솔자가 된다 라고 하면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남북통일은 쉽게 될 거예요. 근데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 그런 얘기하면 또 되게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북한에서는 혈통이라는 걸 되게 따집니다.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남전여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북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 남전여비가 아직까지 본건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통을 누가 가지느냐 딸이냐 아들이냐 만약 딸이 가진다고 하면 그럼 북한에서 혈통에 대한 무슨 이야기할 게 없어요. 자기는 무슨 백두혈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김주혜가 됐다. 김주혜는 혼자서 계속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집을 간다. 그럼 그 아들이 그 자식을 또 백두혈통이라고 우겨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인 지금 김정은이도 역시 백두혈통인지 김정은이도 그렇고 백두혈통인지 뭔지 지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무슨 그 김주혜가 되는 거는 저는 절대로 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저는 김주혜가 북한의 후계자가 아니다. 김주혜가 후계자가 아니고 지금 김정은이는 관종으로서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좀 이미지 이미지 관리 뭐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김주혜가 계속 나오니까 김주혜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어느 자기 그 김정은이가 해외에서 유학한 것처럼 그 아들을 어딘가에서 유학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결론은 그거죠. 그리고 김주혜는 지금 김여정이 있죠. 김정은이의 여동생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주혜가 뭐 김정은이가 비켜주니까 김주혜가 막 앞으로 지나가고 아니 뭐 딸이니까 그렇게 했죠. 딸 한 데까지 무슨 권위를 세우면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김주혜는 허울뿐이다. 진짜 노란자이는 어디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분석은 그래도 제가 가장 정확하게 하는 데가 많았어요. 2000 몇 년도였죠. 2017년도인가요. 2018년도인가요. 그때 김정은이 죽었다고 우리나라 상태 복잡했겠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5월 1일 날 나온다고 5월 초에 나온다고 제가 딱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진짜 나왔잖아요. 진짜 그날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진짜 보름 동안 얼마나 복잡했어요. 탈북해가지고 국회에도 계시는 분들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추리하려면 정확했거든요. 근데 후계자는 다음번에 나오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 맞춘 거라고 하면 제가 좀 달라져야 되는가.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주혜는 후계자가 아니다. 그리고 후계자 수업은 아들이 어디서 받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송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한의 김씨 체제 구도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거든요. 자기 위치는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주혜도 역시 같아요. 지도 그 체제가 더 오래가고 또 자기 대에도 오래가려면 오빠 등 남자를 내세워야지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김여정도 역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오빠를 잘 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설주가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설주 저는 후계자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조선의 어머니라는 다큐라고 해야 되나요? 김정일이 와이프죠. 김정은이의 엄마 그거에 대한 다큐가 있는데 조선의 어머님인지 성군조선의 어머님인지 그런 다큐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보면 그래요. 고용이가 김정은이를 되게 많이 교육한 걸로 나와요. 후계자 수업을 그런 것처럼 이설주도 오뎅가에서 지금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딸인 김주혜는 그냥 자기가 거기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북한의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김씨 체제 자체가 그렇게 호소하지는 않거든요. 가래도 체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3대를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은 김정은이가 계속 저도 보면 혼을 일으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집에서 한 몇 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따라서 근데 나는 불편해요. 저거 저는 뭐 식초를 많이 먹나 하고 생각하는데 계속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이 손 들 때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가만히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다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뼈가 저 정도로 흐물흐물한 거 매일 식초를 한 사발씩 먹고 나오나 되게 궁금했는데 간은 분명히 온갖 잡병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지금 40대잖아요. 어디로 보나 가가 이렇게 정상적이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주치의가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많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거덜대는 문짝도 꽤 오래가거든요. 그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방 갈 정도의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명을 살다가 가겠죠. 근데 어쨌든 팩트를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김정은이는 뭐 어떻게 됐나요? 나와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 지 2년 만에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같아요. 김정은이도 역시 그 남자애를 뭐 어린 지금 현재는 몇 살 됐는지 모르겠지만 김주회보다 우애일 거 아니에요. 오빠니까. 아니 뭐 그런 애를 지금 현재 데리고 나와서 다니기에는 보이기가 꼴불견이거든요. 왜냐면 김일성이도 김정은이를 데리고 다니고 대학 때부터 데리고 다녔지 어린 시절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뭐 학생인 배우는 학생인 남성애를 자기 후계자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은 사랑스러운 게 있잖아. 딸은 여자는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감성팔이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 북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되게 조금 불미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다니고 후계자 수업은 따로 하는 거죠. 지금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20대든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지는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보는 게 다 그렇잖아요.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 저기 조금만 애로 보일 수 있잖아요. 어린 애로.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또 위험이 있을 때 후계자로 나서면 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돌들 훈련할 때 누가 보여줘요? 안 보여주잖아요. 다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열광하잖아요. 심칠질 흘리면서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자기도 어느 정도 살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은 체제 무너진 김정일 체제 무너진다고 했는데 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또 김정은 체제 들어서니까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안 무너졌잖아요.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가지고 몇 년이죠? 13년이 됐습니다. 이젠 안 무너져요. 믿어질 무너질 가능성이 전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때가 될 거예요. 그래도 대를 물려가면서 어느 정도는 전 될 것 같아요. 글쎄 조선 봉건 왕자 시대처럼 이렇게 500년의 역사를 가지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대에 그렇게 가지면 그건 미친 거죠. 그건 미친 건데 이제 뭘잖아 100년이에요. 그러면 100년 200년 못 간다는 또 보장은 없어요. 100년 좀 있으면 100년대요. 김정은 대회 100년 넘어요. 그러면 200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참 야 이게 도대체 몇백년을 갈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어느 한순간에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이건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제가 저의 개인적인 저의 짧은 머리로 추측해본다면 그래도 어느 대회는 흘러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뭐 듣을 말도 있고 못 듣을 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걸려서 듣으시면 되고요. 솔직히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 살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학적으로 이건 과학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신사임당을 많이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